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1812년 최초 출간된 후 20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신간도서를 소개합니다.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 저자는 미즈노 남복후 출판사 스노우폭스북스에서 발행되었습니다.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 이 책은 두 세기를 건너 우리에게 소개되는 책이지만 그 주제는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저자는 먹는 것에 인생의 모든 기륭 화복이 있으며 음식과 사람의 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먹는 음식이 건강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이 처한 현실과 미래의 성공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음식으로 행복과 성공을 논하는 저자의 주장은 긴 세월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의 통념을 넘어 기초적 순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 미즈노 남복후는 원래 관상가로 세상의 이름을 널리 알렸는데요. 중년 이후로는 음식의 절제를 통한 성공과 부의 비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전념했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건강을 위해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 그 먹는 행위로 인생의 굴곡에 대한 비밀을 풀어보는 책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 그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식 먹는 것으로 그대의 가난과 역경, 성공을 알 수 있다. 식사는 모든 인간의 발전의 원천이다. 이런 것을 함부로 먹어치우면 결국 성공과 발전의 귀의 근간을 잃게 될 것이다. 음식이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음식은 두려운 것이다. 음식은 사람에게 있어 기적을 가르는 것이다. 늘 과식하는 사람은 한 끼 식사에서 배를 가득 채워야 식사를 끝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곧바로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다. 늘 많이 먹어오던 사람이 먹지 못하게 되니 괴롭고 더 크게 고통스러워하게 된다. 먹을 수 없게 된 일이 낭패로 여겨지고 이내 큰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소 소식해오던 사람은 적게 먹어도 충분하므로 병으로 덜 먹게 되어도 스스로 견딜 수 있다. 옛말에 교만한 사람은 그 처세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식사는 반드시 절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복은 결국 작아지거나 사라진다. 다만 절제된 식사가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력있게 음식이나 물건, 자신의 소유물을 아껴서 사용하면 스스로 하늘과 땅으로 뻗어나가 그만큼의 행복과 생명을 늘리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이체이다. 앞으로 크게 성공할 관상을 가진 사람이 술과 음식을 좋아하고 일을 게을리하면 타고난 발전의 복을 먼지로 바꾸는 사람이며 자기에게 주어진 복의 몫을 스스로 갉아먹는 사람이다. 과식으로 음식을 절제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이고 아무 때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생활이 불안정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에 걸리게 된다. 작은 병이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다. 결국 큰 병으로 한데 모여 큰 병이 몸을 치게 된다. 먹는 양을 조절해도 폭식처럼 불안정해지는 날이 많으면 하늘에서 받아온 행운의 목도 불안정해진다. 먹는 양이 일정해야 하늘의 복도 안정된다. 엄격하게 음식을 통제하고 따르면서 저절로 얻게 된 통제력이 멀리 떨어져 있던 행운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주인을 잃고 방황하던 행운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다니다. 나에게 오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의식주를 풍족하게 하고 가진 것을 모두 써서 편리함과 편안함으로 치장하는 사람이 출세를 바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정신적으로는 충만할 수 있다.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는데 정신까지 만족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보다 적게 사용하고 아껴 사용하며 적게 먹는 절제에서만 성공과 발전과 지복이 흐르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고귀해지기도 하고 천하게 되기도 하는 것은 모두 음식을 절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배불리 먹고는 마음을 늘어뜨린다. 자연스레 졸음도 몰려오니 마음이 느슨해지고 정신도 신체도 마음도 점점 더 침체해간다. 음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배움이 짧아도 무릇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는 일이나 그 길에 복이 더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의 관상에 따라 기륭 하복을 논하지 않고 자기 장래 출세길이 어떠할지 알고 싶다면 우선 식습관을 관리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양보다 적게 먹을 것이며 이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따르면 된다. 이것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출세를 따로 말할 필요 없이 크게 대성할 운명인 사람인 것이고 그것이 어려운 사람은 쉽게 출세하기 어려운 사람이니 더욱 각별히 유의하여 절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음식과 지금 내가 저한 삶의 이치들 관상가로 이름을 알렸으면서 사람의 운과 운수 대통의 길은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음식과 관련된 가르침만 강조하는가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를 묻는 이도 많다. 많은 이가 운의 좋고 나쁨과 운의 좋은 행동과 좋지 않은 것들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성공을 돕는 운이라는 것이 결국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왕도에 관한 것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다. 심신을 기르는 그 근원이 바로 음식이기 때문이며 이것을 엄격하게 절제할 수 있을 때라야 심신 또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신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없다면 천하 역시 다스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작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자리나 위치도 지속해서 가질 수 없으며 다스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음식에 대해 계속 강조하는 이유이다. 국간에 음식이 넘치고 있어도 절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묻는 이가 많다. 음식이란 사람의 생명을 먹여살리는 것이니 충분히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묻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음식을 절제하기만 하다 오히려 음식에 대해 욕심만 커져 식탐을 키우는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먹여살리는 음식이라도 대식가라면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폭식을 해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초목의 비료를 과하게 주는 일과 다를 바 없다. 넓은 논밭에 비료를 과하게 해주면 잘 자라기는커녕 죽고 말지 않는가. 사람도 그렇다. 과하게 먹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오히려 인명을 해치는 일이다. 알맞은 비료를 줄 때 풀과 나무와 국식이 잘 자라는 것처럼 사람도 알맞고 적당하게 먹을 때 자연이 장수하게 된다. 이루고 싶은 비상한 꿈이 있는가 그래서 더 잘 먹어야 하고 기분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 술과 음식을 즐겨야 할 것 같은가 여기저기 활기차게 뛰어다녀야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으니 음식을 든든히 먹는 것은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는가 굶거나 음식을 통제하면 기운이 없고 힘이 빠져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속된 말로 기운이 넘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무리하게 일을 감행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술과 고기에 만족하며 폭식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출세하는 것은 원래 첫눈을 거스르는 것이라 오래가지 못한다. 오직 겸손하게 입신양명할 때 오래가는 법이다. 식사의 절제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배가 모두 차지하는 상태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 힘든 일이나 성공과 출세, 발전과 행복, 하늘의 운과 부귀영화, 자식과 가문의 안정, 건강하고 긴 수명을 바란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 아닌가. 누군가 지속적으로 배려를 나타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은 큰 복을 스스로 해치는 꼴이 되는 법이다. 몇 해에 걸쳐 자신을 돕고 지원해준 누군가 있다면 세상에 없는 복을 얻은 경우이다. 하지만 받는 것을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기만 하다 그 돕는 마음을 바닥까지 긁어 쓴 꼴이라 사람으로 인해서 온 복이 지쳐 떠나고 마는 것이다. 세상에 자신을 돕는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은 셈이나 그 복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권리처럼 행동하다 스스로 복을 차버린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나이 들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말이다. 자신도 모르게 줄어든 재산은 불평과 불만의 말의 값과 같다. 칭찬이나 감사함의 말이 아닌 불평과 불만의 말과 후회와 괴로움의 말을 많이 내뱉는 사람 곁에서는 좋은 사람이 견디지 못한다. 따라서 스스로 절제하지 않아 생긴 불행과 감사함을 되돌려주지 않고 지속해서 받아온 안일한 행동 불평과 불만 감사함이 없는 말이 모여 곁에 깊이 있는 좋은 사람이 나만 하질 못한다. 관상에서 원래 가난하고 교만한 인상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 불을 가진 경우가 있다. 이것은 그가 원래 재물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나 스스로 벌어들인 복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 역시 작은 것에도 반드시 감사하고 자신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담내하는 겸손한 인간으로 돌아가면 이룬 불을 계속 지킬 수 있고 더 큰 복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근본을 잊고 교만한 마음을 키우면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 각 개인의 기륭하복은 자신의 겸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다. 또한 세상에는 가족 외에도 나를 지켜주는 이가 많다. 농부들은 오국을 만들어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장인들은 여러 도구를 만들어준다. 상인들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제공한다. 하늘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귀하게 제공되는 물건들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비난과 원망을 마음에 품어두고 음식까지 함부로 먹어왔으니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을 해온 것이다. 가업을 이어받거나 가업을 일구는 사람이라면 특히나 더더욱 절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가업을 일구는 일이라며 여러 사람을 만나 술과 고기를 즐겨하다 보면 그것이 누적되고 쌓여 핵심을 벗어난 뜬구름 잡기식 생각만 커져 바른 길로 가업을 이끌지 못하고 외진 길로 빠지기 쉽다. 더불어 많이 먹는 것 자체는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놓겠다고 아예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연히 몸도 무거워질 테니 마음이야 오죽해지겠는가. 그러니 집안일도 게을리할 수밖에 없어진다. 오늘도 내일도 몸이 계속 피곤하니 적당히 일하고 쉬게 되는 날이 많아진다. 음식에 엄격한 사람은 다른 모든 것에도 엄격해지기 쉬워진다. 음식 절제를 하는 사람은 다른 생활 역시 그 절제된 틀에서 짜이고 관리되기 때문에 갑자기 벌어지는 위태로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엄격하지 않으면 가업에 힘쓰고 싶어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기본이 음식 절제라는 것이다. 자신이 가난한 것이 모두 운이 없어 그런 것 같아 열심히 하느님께 기도하면 그 소운이 이루어질까. 천일천여를 기도해도 스스로 성실한 마음이 없으면 천지를 뒤흔들어도 신께 그 기도가 닿지 않는다. 신에게 가는 기도는 성실함이 감화이자 마차와 같기 때문이다. 가마도 마차도 없이 천리길을 걸어가겠다 하면 도착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만약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그 기도하는 시간의 열배만큼 성실하게 생활한 다음에 해야 한다. 역술가가 말하기를 당신은 매우 좋은 사주팔자를 타고났고 두루두루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며 운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가. 편안한 얼굴을 띄고 인상이 좋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얼굴은 살아있는 다반지 같은 것이다. 운 나쁜 사람도 자기의 절제에 따라 살면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운이 좋게 태어난 사람도 겸손이 부족하면 불행한 얼굴을 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의 기륭 화복을 점쳐주기를 중단한 것이다. 사람이 절제할 때는 운 좋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절제하지 않는 시절에는 불운한 얼굴로 바뀌어버리니 내가 만난 그 시절의 관상만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관점에서 말해봐야 큰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절에 따라 변하는 것이 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사주를 근본으로 앞날을 판단하는 일도 거의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세상의 명덕과 이치를 설명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내가 해주는 거의 유일한 일이 되었다. 내가 인물을 보고 기라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의 이 말에 기대어 크게 기뻐하며 지금껏 쌓은 덕을 해치는 짓을 하니 그만둔 것이다. 또한 내가 흉해 간에 이야기하면 이 말에 마음을 굴복해 노력을 포기하니 스스로 더 많은 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계를 쉽게 잃는 것은 소인배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사주팔자에 따라 기륭하복을 판단하며 단정짓는 것이 좋지 못한 일이다. 자신의 인상이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절제를 통해 천지의 덕을 쌓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라.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도 불운한 얼굴을 한 사람도 인상이 험악한 사람도 운 좋은 얼굴로 바뀌고 실제로 좋은 운이 계속 따라 붙으며 흉도 길로 바뀔 것이다. 음식과 사람의 운은 하나로 연결된다. 우울한 날이 많고 식욕도 거의 없어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몸과 마음을 키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것이 병일지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충분히 먹은 사람이다. 이미 만족감을 느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식욕이 없는 것이다. 배가 고프지 않고 식욕이 적은 것 같다면 식사 끼니를 줄이면 그만이다. 세 끼를 먹었다면 두 끼만 먹을 일이다. 두 끼를 먹었었다면 한 끼로 줄이면 될 일이다. 음식의 양을 줄이면 적은 양으로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식사를 절제하면 식욕이 없다고 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도 식욕이 없으면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좋다. 하루 꼬박 굶기를 자주 하다 보면 반찬 없이 소금만 있어도 맛있게 먹게 될 것이다. 절제하지 않고 무슨 음식이든 충분히 먹는 사람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더 풍족하게 느끼지도 않고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 사실 음식이 배에 가득 차 있지 않을 때 기분이 좋고 건강한 느낌이 든다는 걸 잘 알 것이다. 이것을 알면서도 폭식하는 것은 불에 뛰어드는 걸 좋아하는 날벌레나 같은 위치이다.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은 없다. 세상에 이름을 알리려고 절제에 힘썼지만 운이 점점 나빠져 계속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보자.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운에 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수 있다.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한 가지 재주가 뛰어나며 절제가 굳건해도 하늘은 때로 큰 공궁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계속 그 길에 정진하라는 하늘의 가르침이다. 이미 하나의 특출한 재주를 얻은 사람은 더 이상 갈고 닦음을 하지 않고 중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하늘은 그 특별한 재주를 닦는 일을 더 정진하여 마침내 천하의 그 이름을 떨치게 돕는 것이니 그 큰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소인배들은 마음이 금방 흐트러져 절제하지 못하고 툭하면 하늘을 원망하여 평생을 방황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다. 또한 절제한다고 말해도 실상은 절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까울 우르시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깊은 본질을 깨뜨려 보는 힘을 얻게 되니 어떤 일에서든 그게 달할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먼저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그 위에 선한 일을 행해 돌고 도는 행운을 불러들여야 할 것이다. 행운은 세상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며 돌고 도는 형국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운은 언제든 보답한다.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 그 은혜가 돌아온다. 불은도 이와 같아서 이것이야말로 천지의 이치이다. 운이란 것은 모두 이동하고 움직인다. 비록 작은 선만을 베풀어왔어도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 그것이 운으로 드러날 때 자신이 원하던 것이 천하의 대업이라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려서부터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니가 찾아왔다. 자신은 평생 천운이라는 걸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관상을 깊이 들여다보고 숨김없이 모두 이야기해달라고 청해왔다. 사실 그 사람뿐만이 아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신은 운이 없다고 한탄한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운이 없는 사람은 없다. 또한 운이 나쁘다라는 말은 없다. 목숨이 다할 때라야 운이 없어지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행운은 있는 것이다. 운이란 사람 댐댐이에 따라 이리저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